제 20절 논 희귀, 지간유별 희귀를 논하는데 그 희귀가 어디 있어요? 지지와 천간의 유별, 구별함이 있다, 다름이 있다 같은 희귀라도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천간과 지지의 다른 속성에서 오는 그래서 같은 희귀라 할지라도 천간과 지지에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문을 보시면 명중 희귀, 사주 가운데의 희귀, 좋고 나쁨 좋아하고 꺼려하는 바는 수, 비록 지간구육, 지지와 천간의 구육 가출구자니까 모두구라고 보면 되겠죠 지지와 천간에 다 있다 천간에도 희가 있고 기가 있고 지지에도 희가 있고 기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에 모두 있다 모두구 또는 가출구 그런데 이 간, 주, 천 천간은 뭐를 주관한다? 하늘을 주관한다, 천을 주관한다 그래서 하늘은 뭐예요? 움직이죠 움직이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유위 이루음이 있다 그 말이죠 어떤 댐이 있다 댐이 있다 그 다음에 지지는 땅을 의미하겠죠 지, 주, 지 지지는 땅을 의미하고 땅을 주관하고 그리고 동이 아니라 여기는 정이 되겠죠 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형 뭐가 있다? 기다림이 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있다 그래서 천간은 하늘을 주관하고 움직임을 나타내고 이루음이 있고 지지는 땅을 의미하고 정적이고 그 다음에 그 쓰임을 기다릴 줄 안다 쓰임을 기다린다 그 말이죠 그만큼 이제 천간은 동이고 뭔가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빠르겠죠 빠르게 뭔가가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지는 그만큼 정적이고 조용하고 천천히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도 보시겠죠 차, 또, 또 차 간, 천간은 주, 일, 이 지, 장, 다 천간은 뭐다? 하나가 하나를 의미하고 지지는 장, 다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 그렇죠? 많은 것을 감추고 있다 그래서 천간은 갑을, 병, 정, 무기, 경, 신, 임계는 하나씩 의미하지만 지지는 뭐였어요? 지지는 지장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예컨대 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무병갑 을 속에는 갑을 있죠 이런 식으로 지장간에는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다 땅 속에는 많은 것이 감추어져 있고 하늘에는 하나가 있다 이런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위, 복, 위, 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가 된다? 복도 되고 화가 되고도 화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한 자죠 어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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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득 얻겠는가 어찌 불수 숫자가 다를 숫자죠 그러니까 다르지 않음을 어찌 얻겠는가 즉 어찌 다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른 점이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천간은 하늘을 의미하고 움직임을 의미하고 빨리 뭔가를 이룸이 있고 하나가 있다고 하면 지지는 땅을 의미하고 정적이고 어떤 오랜 시간 동안 쓰임을 기다릴 때가 있다 예컨대 우리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쓰이려면 투출되어야 되죠 투출됨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예컨대 운에서 와서 투출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죠 기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지장간에 뭐가 있다? 많이 있다 다가 있다 이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설하고 병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간 불병행 자 두 개의 청간은 불병행 나란히 가지 않고 양지 두 개의 지지는 역불병행 역시 지지도 나란히 가지 않는다 청간도 나란히 가지 않고 지지도 나란히 가지 않는다 이것은 전 전에 어디 어디에서 행운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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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증이죠 이미 언지 이것을 말한 바 있다 전에 이 행운저이라는 곳에서 일찍이 이 부분 청간 두 개의 청간은 나란히 가지 않고 두 개의 지지도 역시 나란히 가지 않는다는 것은 일찍 행운저에서 말한 바가 있다 운 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방위로서 위중 중함을 삼는다 즉 중요하게 여긴다 운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즉 지지지지 방야라 지지의 뭐다? 방향을 의미한다 방위를 의미한다 그 말이죠 여가령 임묘지는 뭐죠? 임묘진 목국 뭐죠? 동방 이건 뭐죠? 방압이죠 임묘진 목이고 목은 뭐다? 동방을 의미한다 사오미는 뭐죠? 화죠 화는 뭐예요? 남방을 의미하죠 사오미 화방 그 다음에 신유술은 뭐죠? 금이죠 금은 뭐다? 서방이죠 서방을 의미하고 해자축은 뭐죠? 수죠 수는 북방을 의미한다 지류 이러한 것들이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운은 방향을 중요시한다 이 방향의 힘 그래서 우리가 지지에 뭐가 있어서 방압이라는 게 있죠 방압 지지의 방압 그래서 임묘진 목국 사오미 화국 신유술 금국 해자축 수국 이거는 우리가 이미 방압에서 다 배운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알면 역시 동서남북 다 정해지죠 자 여기서 행운 행운은 10년 병론 자 예컨대 뭐지? 예컨대 이민년이 온다 이민대운이 온다 그러면 자 이민은 통으로 본다 통으로 통으로 뭐죠? 우리 대우는 10년이잖아요 그렇죠? 통으로 10년을 보는 거예요 이민을 자 행운 이렇게 보는 첫 번째 통으로 10년을 보는 설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나눈 거예요 이거를 5년 5년 그래서 5년씩 나누는 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10년을 통으로 본다 이게 이제 다수서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행운은 10년 병론 10년이 같이 논하는 거예요 같이 따로따로 논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임 5년 인 5년 이렇게 따로따로 논하는 게 아니라 이민 자체를 그냥 하나의 10년 동안 임수도 10년 동안 작용하고 인목도 10년 동안 작용한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경 인 경 오 자 경금이죠 자 인은 뭐가 있어요? 인 무병 갑 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는 오병 기정 금이 없죠? 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경인 경호는 금 불통근 금이 밑에 없어요 자 경금이 인목에 뿌리가 없어요 지장갈보도 경호도 이 지장간에 금이 없어요 뿌리가 없다 금 불통근 금이 통근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는 뭐예요? 인호는 뭐예요? 목화죠 목화 이럴 때는 목화지기가 위중 목화의 기운이 중하게 된다 금화죠 만약에 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의 기운이 강해지겠죠 천간에 있는 금의 기운이 강하겠지만 이 금의 금이 밑에 뿌리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밑에 지지의 세력이 뭐였죠? 목화 지금 이는 목이고 오는 화니까 목화의 기운이 더 중하게 보여진다 라고 하는 걸로 보여지면 되고요 자 병자 병신 보면 자 자수는 뭐죠? 자임계죠 지장간에 신무임경이죠 자 이 위에 화 병화가 화인데 화 기운이 밑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역시 병화 병자나 병신도 밑에 병화가 뿌리에 통근하지 못하고 있죠 그렇죠? 화가 통근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병자병신 화 불통근 역시 화가 통근하지 못하고 있고 자수는 뭐죠? 수와 금이죠 그래서 금수지기가 뭐다? 위중이 된다 금화죠 중하게 된다 자 이번에는 경진 신축 자 진을 계무 신축은 축계 신기 이렇게 되죠 자 경진과 신축은 금 득 토생 토생금 토생금 한다는 거죠 특히 진토와 축토는 뭐죠? 습토예요 그렇죠? 술토와 미토는 뭐예요? 조토죠? 말라있는 토 그래서 미토나 술토는 여름과 가을의 토잖아요 그래서 바짝 메말라있는 토라서 토생금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렇죠? 진토와 축토는 축축한 토예요 겨울과 봄의 토기 때문에 밑에 물이 있잖아요 보면 여기 보면 개가 있죠 여기도 역시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진토와 축토는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머금은 토기 때문에 토생금이 된다 여러분들 불가마 같은데 바짝 마른 땅에서 새싹이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겠죠? 그 다음에 금을 생활 수 있을까요? 못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 토가 바짝 메말라는 토에서는 그게 안 된다 그런데 이렇게 습기가 있는 토에서는 뭐다? 금도 토생금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금 득 토생 금은 토의 생을 얻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병인 정묘 보면 자 여기는 당연히 뭐죠? 병정은 뭐죠? 화죠 그런데 밑에 화가 인목이나 묘목이 목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목생화 목생화 되잖아요 특히 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인무 병갑이 있어요 그렇죠? 묘갑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병화나 정화가 뿌리에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병인 정묘는 화득 목생 목생화 목생화 이렇게 생을 얻고 있다 즉 그런 즉 간지력 위거 간지 이 천간의 힘이 어떻게 돼요? 세죠 그래서 천간이 밑에 지지해서 힘을 받으면 또는 통근을 하게 되면 힘이 있고 밑에 지지해서 통근을 하지 못하거나 생을 받지 못하면 힘이 있다 없다 힘이 약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 이것을 통론 통론 전체적으로 통과를 해서 논하면 간지 지력 이 천간과 지지의 힘이라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을 천간과 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약 약 만약에 분별 간여지 천간과 지지를 분별 나눈다면 분별한다면 약 만약에 천간과 지지를 분별한다면 원국 원국은 희 바란다 뭐를 제거병 원국은 기뻐하는데 뭐냐면 거병 병을 제거하는 것이 기뻐한다 원국에서는 병을 제거하는 것을 기뻐한다 그런즉 간지 천간의 힘은 위전 오로지 전자라는 집중하고 또 한쪽으로 천간의 힘이 한쪽으로 집중되고 희 희 희 희 득지 득지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지지해서 득지하면 힘을 얻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즉 지지력 위미 땅의 지지의 그 역은 위미 아름답다 그렇죠 지지의 역량이 좋다 지어간지 천간과 지지의 희기에 이르러서는 부동자 같지가 않다 그래서 천간과 지지의 기뻐한 바는 같지 않다 기뻐하고 꺼리한 바는 각각 같지 않다 하상지 아래에서 상지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맞아 천간은 굳이 천간과 지지를 분별한다면 천간은 뭐예요 병을 제거한다 병을 제거한다고 하면 천간은 그 기운이 집중이 되고 지지는 지지에서 힘을 얻으면 그 지지의 힘은 더욱 아름답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그 역할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꺼려하는 바가 천간과 지지가 동일하게 해석되지 않는다 즉 천간과 지지에 따라서는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다 또는 다르게 봐야 되는 면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금 이야기했죠 천은 뭐죠 천간은 하늘을 주관하고 움직임을 주관하고 유위 이루어짐이 있고 그리고 하나를 의미한다면 지지는 뭐예요 땅을 의미하고 정적인 거고 대용 쓰임을 기다리고 그 다음에 다 지장 간에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지지는 많은 여러가지의 하늘의 기운을 다양하게 많이 품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간과 지지는 그 역할이 똑같이 작용된다더라도 그 차이로 인해서 뭔가 차이가 있다 이 정도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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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